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가 박준호 선수고요. 김태형 선수, 빨간색 테란, 김태형 선수의 진영은 다섯 시입니다. 어제 김정은도 나와서 다수 좀 팬들에게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사실은 네 오늘 첫 경기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상대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무래도 박준호 선수가 소닉스타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2관왕의 위험과 더불어 현재까지도 저그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력한 저그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그래도 여전히 박준호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맞습니다 개인 랭킹 현재 1위 박준호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근데 박준호가 프로리그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1킬에서 끝나는 보통 뭐 사실 1킬 만해도 좋은 성적은 맞는데 그 박준호의 이름 명성다운 경기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8차 스타리그 우승까지 차지했던 박준호 선수기 때문에 다음 달에 펼쳐질 소닉스타리그에서 그 기대가 커질 텐데 자신의 어떤 건재함을 이 소닉 프로리그를 통해서 특히 오늘 같은 경기에서 선수로 나서서 요즘 그 올킬 도 간혹 이제 터지는데 나오죠 네 박준호 선수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8배력인데 스폭을 하고 있어요 스포닝풀 야 이것도 정찰도 좋아요 박준호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 김태형 선수가 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초반에 그래서 좀 이득을 보면서 가겠다는 어떤 마인드인데 네 뭐 8배력인데 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막힌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오늘 내 정찰도 좋고 오늘 또 사실 또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면 또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이제 마무리를 짓는 또 다음주는 또 크리스마스 이분날은 방송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할 수 있는데요 못한다는 건 다 소닉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일을 한다 저는 가능해요 하지만 방송을 안하게 되면 아니 아니 순전히 순전히 소닉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니 아니 저는 합니다 아니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는데 소닉은 그게 안 돼요 아니 좀만 말을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아니 김태희설님이 아까 제가 아 요즘에 할만한 게임이 없나 이러면서 제가 사실 좀 조언을 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게임 재밌는 거 없냐고 근데 김태희설님께서 그 제가 이제 예전 고전 게임을 좋아합니다 사실 뭐 뮤라던가 뭐 이런 그 예전 게임을 좋아하는데 저는 보는 재미가 있다 그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제가 했거든요 근데 김태희설님 차라리 보는 재미라면 프린세스 메이커가 좋지 않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프린세스 메이커 네 근데 문제는 좋아했잖아요 아니 아니 프린세스 메이커 아니 좋아했잖아요 아니 몰라요 저는 미소녀 게임 이런 거 좋아했잖아요 시뮬레이션 게임 아니 보는 것만 좋아한다면서요 여러분 김태희설님하고 저하고 봤을 때 누가 더 프린세스 메이커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자 저걸 근데 어쨌든 그 내려왔다가 입구 막고 있으니까 그냥 못 들어가고 있죠 박주노 네 어 뭐 8배락으로 시작을 했고 어떤 그 저거에게 이렇다 견제를 하진 못했지만 아 그렇죠 그래도 입구를 잘 막으면서 네 어 안 빠른 앞마당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 키포인트는 네 이런 빠른 앞마당을 가져가는 테란을 상대로 과연 박주노가 네 응징을 안하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일단 그 태클을 빨리 올리고 있어요 프린세스 메이커이죠 자 이거는 박주노 선수의 흔들기가 이제 발동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김태영 선수도 나가요 우선 마린은 나가는 액션으로 취하고 있는데 자 저걸링들을 자 여섯 개까지 보관하고 마린 올라가요 김태영 현재까지는 부담스러운 상대지만 김태영 선수가 집착하게 대응 잘하고 있고요 자 이후에 펼쳐지는 어 이거는 박주노 선수가 약간 무리수를 던지면서 들어가 버렸는데 SCV까지 어 안돼 뭐 그래도 들어가긴 하겠지만은 어 많이 피해를 지지 못하죠 큰 이득을 본 건 없죠 사실 그렇지 있고 그냥 본인 들어와서 상대방이 테크 트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박주노 선수 자 이게 박주노 선수가 아마 이제 들어가서 상대 빌드 확인하고 테란전에 거의 이제 투회처리 플레이는 뮤탈이 뭐 가장 확률이 높긴 하지만 때로는 이제 저울리러커로 정면돌파도 많이 쓰니까 아 맞습니다 투회처리 상태에서 자 어쨌든 판은 마련됐고요 공격의 주도권은 뮤탈리스크 동안은 박주노 선수가 가지는데 예 자 상대적으로 박주노 선수가 워낙 그 강한 선수이다 보니까 박주노 선수에게 쏠리는 감은 있어요 하지만 김태영 선수가 이런 분위기일 때 네 깔끔하게 막아내면 뮤탈리스크에 의하면 흔들리지 않고 깔끔하게 막아내면 테란이 좋은 분위기엔 분명히 요청할 수 있거든요 막아낼 수 있어요 김태영 선수라면 막아낼 수 있는 선수고 김태영 선수 개인 랭킹에서는 그래도 10위권에 드는 못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주노의 이 찌르기가 뮤탈리스크에 나오는데 그래도 저글링에게는 안 당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김태영 네 어제 경기에서도 김현우 선수도 잘 보여줬습니다만 이런 건 테란 상대로 2회 플레이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무난한 3회 처리 플레이의 운영보다는 2회 처리 약간의 전략성 플레이를 많이 요즘에 하고 있는 저그의 추세인데 박주노 선수가 선봉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요 이거는 박주노 선수 스스로도 나도 한 번 올킬의 대열에 한 번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프로리그에서 확실히 좀 나의 어떤 강력한 저그의 인상을 다시 한 번 팬들에게 선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박주노 정도면 선봉 나와서 1킬하고 끝나는 선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었거든요 지금 프로리그 박주노 선수의 성적을 보면 자체가 들어갑니다 이 저글링이 왜 무리했냐면 바로 뮤탈리스크가 활약할 만한 판을 마련하는 거죠 즉 마린에게 상대 안 되지만 털의 건설을 지연시킨다든가 뮤탈이 힘을 실어넣기면 저글링이죠 맞습니다 뮤탈리스크 내려오고 저글링들이 마린들 어쨌든 시선을 끌었어요 지금 네 자 저글링들 좀 더 시간 끌고 뮤탈리스크 내려와야죠 그렇죠 내려옵니다 박주노 자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누가 중요하냐면 바로 김태영 선수인데 그렇죠 김태영 선수 여기서 마린을 잃으면 나름 욕심을 냈거든요 네 바로 이 엔지니움베이에서 빠르게 업그레이드까지 생각을 하면서 뮤탈리스크에 대응해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질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머리를 잃으면 목이 정말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준호는 마른수를 줄이고 있는거구요 박준호 또 뮤탈리스크 내려오고 있죠 지금 자 이게 저태전에서의 투회처리 플레이와 빠른 안바다 확장에 가지는 테헤란이 어... 보통 어떤 양사로 경기를 펼치냐면 바로 이게 거의 정석적인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는 분명히 저희들이 이런 뮤탈리스크의 재미를 봤단 말이죠 자 봤습니다 근데 김태영 선수 방어를 그래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김태영 선수의 테란이 심각한 데미지를 안박았어요 그렇죠 말인들 데미지 방어 잘하고 있는거에요 김태영은 이러면서 시간 보내면서 공인업만 되면 대응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태영은 최선을 다해 막아주고 있고 이게 문화영이 막히면 김태영의 타이밍이 오죠 그렇습니다 자 말인들 아... 자 박준호 선수는 욕심 지금 많이 내야되는데 네 그래도 조심스럽게 왜냐면 뮤탈리스크가 데미지를 많이 받게 되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하지만 수비가 지금 잘 되고 있구요 자 아이템 1개씩 끊어주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아... 그래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끊어주고 있어요 지금 네 야... 털렛 더 짚고 있는 김태영 자 없는 틈도 만들어서 최대한 뮤탈리스크로 가능해서 시간 벌고 예... 3캐스 멀티를 준비하는 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상 자체는 테란이 잘 맞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SV 한두기 정도는 그래도 큰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테란이 입장에서는 네... 무엇보다도 머린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러면서 태클을 올리게 되면 예... 테란이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이제 빠른 업을 생각하기 때문에 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조금 줄여주면 좋겠지만... 김태영 선수... 김태영 선수... 자... 이제 한 개씩 끊기고 있는 김태영... 자... 이게... 아직까지는... 사실은 이게... 저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투웨츠리 플레이를 하냐인데... 완벽한 온인이냐... 아니면... 네... 박준호인데... 열두쯤을 뒤 먹고... 자... 김태영 선수는 이제 타이밍 슬슬... 에... 스타프트 올라가요 이제... 오... 이 정도면 테란이... 네... 정말 안 흔들리고... 예... 수비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털을 두 개나 깨면서 암바닥 또 흔들려주고 있는 박준호예요... 자... 여호... 지금 살짝 아쉬웠던 거는... 네... 박준호 선수도 어차피 뮤탄이 모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다 어기잖아요... 공위로... 이거는 약간 그... 김태영 선수가 지금까지 잘해오다가 뭘 놓쳤냐면... 네... 그래도 터렛만 너무 믿었어요... 맞아요... 네... 병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어...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못 하다보니까... 그 틈을 노린 거거든요... 지금 박준호가 잘한 겁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박준호 빈틈 찾아서가 아니라... 어... 마린들에게 그냥 들어가는데요... 와... 이야... 박준호... 눈탈 수가 웬만큼 되니까 마린들 다 줄여줬어요 많이... 네... 이건 엄청난 자신감인데...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네...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게 막상에 보면... 저렇게... 이거 내가 들어가서 이기나?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냥... 야... 그렇죠... 박준호의 이 컨트롤... 뮤탈이 약 두 분의 대중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자체가... 뮤탈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 잡히고... 네... 자... 이거 한번 맥을 끊으면서... 안 그래도... 두 번째 악장기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 미래를... 보장을 해놨는데... 네... 뮤탈로 결국에 득실을 만들어냈거든요... 맞습니다... 박준호의 이 뮤탈 두 분의 컨트롤... 이야... 거의 뭐 진짜 한 분에만 컨트롤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네... 김태용 선수가 위축이 됐고요... 테크 자체는 완성이 됐어도... 이제 베스를... 아직 안 되거든요... 자... 베스레이가 드랍 10을 찍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죠... 아... 드랍 10이 아니라 지금 발키리 뽑은... 아... 발키리죠... 죄송합니다... 아... 발키리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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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문제는... 네...네... 뮤탈의 역할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뮤탈의 역할은 아까 그... 어... 도전에서 충분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부담스러운 거는... 지상병력 럭커라든가... 그렇죠... 네... 이런 변화인데... 히드레스에 있습니다... 발키리가 지금은 당장 뮤탈을 막는데... 수비하는 데는 용이할 방정... 네... 이게 원래 타이밍상은... 저... 테란이 이제... 나가볼까라고 마음먹는 순간인데... 나가지 못해요... 그렇죠... 병력이 한 번 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타이밍도 많이 잃은 거죠... 지금... 김태용 선수는... 아... 털에서 서로 방어하는 데 또 쓰면은... 이건 쓰면 쓸수록... 사실 타이밍이... 계속 뺏기는 거예요... 김태용은... 이게 왜... 가장... 그... 소닉프로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가운데... 특히 이제 저그... 네... 저그의 활약들이 많이 빛나고 있긴 한데... 특히 박준호 선수를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점이죠... 우승 두 번씩 했던 저그가... 우승자 출신의 저그가... 예... 클래스를 보여준다는 거죠... 보통...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습니다... 비록 그... 지금 최근에 열렸던 프로리그에서는... 좋은 성격을 못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까... 김태용이 말한 것처럼... 올킬 나올 수 있어요... 박준호는... 네... 그 욕심을 가지고... 선복으로 나온 겁니다... 박준호는... 자... 하지만... 김태용도... 강력한... 날카로운 한방을 보여줘야 되는데... 발키리... 스컷이 있어요... 스컷이... 발키리만 갖다가... 큰일 나고요... 네... 아... 야... 발키리하게 끊겼고요... 아니... 뮤탈로 그냥... 아... 이게 참균... 박준호... 와... 뭐 거의 그냥... 손볼 대신 게임만 하네요... 박준호... 아... 참균... 아니... 이게... 참... 김태용 선수 입장은... 황당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마린 메딕 발키리 조합은... 네... 뮤탈 조합한테 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발키리가 있는데... 그런데도 그걸... 어떤 상황 자체가... 압도로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 예... 이미 사실상 경기는... 예... 럭크까지 더... 질적으로 앞서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게 됐습니다... 테란이... 병력이 없어요... 와... 김태용 선수가 방어만 했는데... 박준호... 아... 물량 차이가 많이 나야죠... 이러면은... 못 나가요... 지금 테란은 이게... 더 기다려야 돼요... 많이... 야... 김태용 선수가 못한 선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영리한 겁니다... 박준호 선수가... 뮤탈로 두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는... 별로 득을 못 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네... 완벽한 틈을 찾기 위해서... 계속... 예... 간을 본 거죠... 맞습니다... 삼각계란을...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뮤탈이 그 힘을 받은 거죠... 숫자를 잘 유지를 했던 거고요... 그렇죠... 두 부대 가량의... 뮤탈 동시 컨트롤이... 박준호 선수... 야... 안마당이 터렛들 확 확 깨면서... 이제는 내려갑니다... 러일컷 저글링 내려가요... 네... 아직까지도 여전히... 뮤탈이 건재하다 보니까... 네... 아아아아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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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확실히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용 선수가... 예... 그렇죠... 지금 이런... 발키리를... 잃는 것도 모를 정도로... 오브를 잡다가 잃는... 박 김태용 선수입니다... 네... 이거는 뭐... 뭘 해도 되죠... 아... 참... 이중삼중보입니다... 사실 뭐... 드랍십이라도 써서... 뭔가... 어떤 그 변수를 만들다든가... 멀티 쪽에 타격을 한다든가... 이런걸 기대하기도 사실 힘들고요... 아이 그럼요... 병력을 나눌 병력조차도 없다라는거... 근데 이 진출은... 너무나도 깔끔하게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러일컷 뮤탈리스크...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많이 또 있기 때문에... 같이 싸워줄 수가 있다라는거죠... 네... 특히나 원베슬... 진출 자체가... 뮤탈에 섞여있는 스컬즈를 활용해서... 금방 잡거든요... 예... 와... 진짜... 김태용... 저울린 러커 뮤탈의 조합이... 테란을 압도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숨막히는... 보는 사람들마저도 숨막힐 정도로... 박준호... 악박으로 조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을... 이러면서 아이프텍까지... 시간 벌어도 되고요... 네... 킹지니엑스 올라가죠... 근데 이거는... 쏴먹어도 되는 병력이거든요... 충분히... 네... 아... 이펙스가 이제 테라영... 김태용... 전진을... 늦출수록 손해를 보는 건... 지금 테란이기 때문에... 네... 네... 베스낭기 끊기면서 또... 몇초 낭비하구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하이브는 완성이 되는 거고... 병력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저그가... 저글린 미탈을 또 돌리면서... 추가 병력 끊어주는... 박준호의 센스 있는 플레이... 아... 탱크 크죠... 아... 폼을 한 마리가 터졌어요... 이제는 뺄 수가 없어요... 결국 가지고 있는 병력을 가지고... 공격을... 어... 공격을 가는데... 네... 이걸로 저그의 병력을 완벽히 제압하느냐... 근데 이거는 정말 저그가... 쌈을 제대로 잘 싸우며... 네... 아... 이거 테라영 컨트롤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라이크의 숫자도 많고... 베스를 또 잡힐 가능성도 있고... 베스를 안 잡혔습니다... 자, 저글린 미탈 돌면서... 그 탱크 숫자가... 아... 그래도 받쳐주고 있어요... 김세서... 그나마... 네... 그나마... 지금... 머린으로... 어... 어... 자... 박준호가... 이... 방금 한방전 싸움에서... 약간... 당황스럽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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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너무 잘 못 싸웠고... 병력을 여기서 다 쏟아 부어가지고...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실수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기지를 친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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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라인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칭찬을 해야죠... 아... 그래서 잘 싸우고... 무엇보다도 라인 자체가 가장 이상적으로 싸우는 게... 저렇게... 퇴란이... 어... 저그가 싸먹으려고 했을 때... 어떤 탱크의 위치라니까... 마린메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탱크를 후방에... 어... 마린메딕을 전방에 배치하되... 뒤로 뺄 수 없는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거... 그 과정을... 그 과정을 하셔야 될 수 있는지를...